27장 16절 그 부모를 경월히 여기는 자는 저지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할 진이라 계속 잊지 마세요 부모를 경월히 여기면 부모를 경월히 여기면 가볍게 가볍게 여기고 맘 먹고 우리 엄마하고 싸웠어 이거 큰일 나요 우리 엄마한테 내가 좀 대들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실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하세요 부모님한테 꼭 존대하고 꼭 부모님한테 조심하세요 부모님은 또 말을 한 말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죠 뭐 조심하라 조심하라 저도 맨날 그렇게 살았는데 무슨 어머니는 엄마는 또 그런 말씀하세요 저는 아마 그런 적 없을 거예요 염려 마세요 염려 마세요 염려 마세요 길 갈 때 꼭 바람을 보고 길 건너라 염려 마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이제 안심하시죠 또 그 말씀 또 하고 하고 한 말씀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꼭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어제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세요 아유 지겨워 그러지 말라니까요 엄마 들었어요 제가 잘 할게요 염려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안심해 드리라고요 아시겠죠 우리 김정은 선생님 꼭 그러세요 아빠한테도 엄마한테 엄마는 꼭 무식하게 꼭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몇 번 말씀 백 번을 말씀하시든 이걸 여러분이 뭘 모르냐면 제가 어떤 사람들도 그랬어요 높낮이를 모르잖아요 높낮이 높은 사람 부모가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 자기 자식에게 아주 낮은 사람이죠 내가 쫄명이야 엄마한테는 그런데 엄마 높은 사람이 야단 쳐도 아무 말 못하는 것이고 높은 사람이 말을 너 그거 꼭 해라 꼭 해라 하고 백 번을 말해도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넘나지예요 옛날에 왕을 보세요 왕 왕 신하들이 왕한테 한마디 연락을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왕이 여러분 같은 말 했다고 신하들이 뭐 반란을 일으키나요 왕을 몇 막을 주나요 왕님이 왕께서 침에 들리셨는지 모르겠나이다 그런 말도 못하죠 정말 최고의 예의를 다해서 최고의 예의를 다해서 그렇게 뭐 하나 이렇게 거냐고 할 때도 정말 최고의 예의를 다해서 왕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사극 같은 걸 잘 보세요 당신이 정말 잘 되고 싶으면 부모를 부모에게 사태지라거나 부모에게 큰소리치는 부모를 야단치고 하는 이 싸가지 없는 것은 이거 하나님이 언제 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까지는 내가 뭘 몰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당신이 정말 잘 되고 싶으면 부모를 최대한 최대한 대우해드리란 말 최대한 공경하고 최대한 잘 섬기세요 그야말로 참 무식하고 무지하고 침에 걸린 어머니나 아버지를 하더라도 정말 최고로 최고로 대우하세요 주님 대하듯이 주님 대하듯이 최고로 대하세요 주님 대하듯이 그게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6절 7절에도 이건 부모를 그렇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원래가 이것은 세상 상전 세상 상전 세상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 우리 회사 사장이라든가 주님 대하듯이 대하듯이 그런데 하물며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에게는 어떻게 대하냐 말이죠 어떻게 대해야 되겠냐 말이죠 아시겠죠 우리 신민정양도 부모가 믿음이 없고 그래도 그것도 막 무시하고 자기 의의가 충분해져서 그냥 부모가 참 나쁜 부모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내 믿음은 잘 지키되 정말 잘 섬기고 잘 공경해서 얘가 교회 가더니 완전히 딴 사람이 됐네 정말 부모를 제대로 섬길 줄 알고 너무 너무 부모에게 잘 돼주네 하고 감동해서 그냥 야 야 니네게 어디냐고 내가 나도 같이 가자 따라오고 그래서 감동해서 따라와야 돼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시부모가 있는 사람들은 진짜 잘 되세요 시부모도 똑같이 여러분 시부모도 똑같이 내 부모 내 엄마가 내 엄마가 나를 좀 야단 야단 쳤다고 내가 엄마하고 이제 결별하나요 야 이거잖아 너 꼭 일을 그렇게 해야 되냐 하고 엄마가 한번 야단 쳤어요 그게 그게 섭섭해서 엄마하고 말 안 하나요 네 그러지 말아야 돼요 시부모는 오히려 자기 남편의 남편을 낳아준 자고 남편을 열심히 길러줬는데 나한테 어머니가 양보했으니까 좆버렸으니까 양보했으니까 같은 여자끼리인데 다 질투심이 있는 건데 하며 자기 몸에서 나온 아들을 뺏겼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억울하겠냐 말이죠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그것도 내 마음에 쏙 뜨는 그런 여자가 와서 아 내 아들에게도 정말 잘해주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내 마음에 별로 질지도 않는 것이 아들에게 잘해주지도 않는 것이 그런데 또 교만한 것이 웃지 마세요 부모 심정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환장하겠냐 말이죠 나이가 들으면 들은 만큼 저도 나이 드는 사람으로서 말했는데 나이 드는 다 서러운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은 젊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직 모르는데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을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날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다 배워서 복 받는 일만 하세요 저는 제일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은 누구 하나 있어요 위대한 그런 무슨 세계적인 목사님들보다 정말 젊은 사람 우리 김지영장 회장님처럼 머리가 까만 사람 아직 머리가 까만 사람 머리 색깔만 봐요 또 저 여자도 아직 머리가 까만해 이러면 참 다 부러워요 20대 20대 사람들 정말 내 부모에게 하듯이 똑같이 잘 대드리고 정말 엄마처럼 돼야 돼요 엄마 말도 엄마라고 하듯이 하면서 걔도 잘 예의를 갖추고 하든가 정말 예전에 어떤 지금 아니지만 그래도 동서 동서 그 사람 참 무식하긴 한 사람인데 무식하긴 한 사람인데 장인어로 하는데 아버지 잘해요 반말도 하고 하는데 친하다고 반말하지 마시고 정말 내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셔서 처음에는 정말 안 되겠죠 내가 나를 막 쳐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시부모를 잘 섬기세요 아멘 절대 섭섭하게 해드리지 말고 혹시 어떻게 잘못해서 내가 섭섭하게 해드리지 빨리 풀어드리고 아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나는 이 땅에서 땅에서 잘 되는 것만으로는 그건 나는 만족하지 못하겠고 땅에서 100년 잘 되고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해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부모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서 낳도다 하는 영적인 부모 영적인 아버지 이 아프가에서는요 스피셜 파더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영적인 아버지다 지금 내가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노라 하고 우리는 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가 복음을 통해서 너희 아버지가 되었노라 내가 아버지가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만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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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르치는 사람 무수하게 많지만 너희 아버지는 하나인 것처럼 복음으로 너를 낳은 자는 그런 영적 아버지는 영적 부모는 하나다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란 말은 잘 안 쓴다고 해도 영적 부모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원히 잘 되고 싶은 사람 영원토록 잘 되고 싶은 사람은 육체의 부모 육체의 부모에게 최고 아주 최고 최선을 다해서 가장 잘 선비고 가장 잘 대우해드리고 하나 영원토록 잘 되고 싶은 사람은 영적인 아버지에게 쉽게 말하는 단임 목사나 꼭 단임 목사가 아니라도 영적인 아버지 자기를 전달하고 키워주고 양육해준 그런 스피치얼 바더를 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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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로 대우하고 섬겨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진짜예요 정말 그러고 비밀의 비밀 조아 lag ήσ 들aye 3 때문에 support voix 과 judgment